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백으로 몰다 센서스즈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난리가 난 사건이 있죠. 바로 중국의 정찰풍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 영공에서 중국의 정찰풍선이 발견된 사건인데요. 일단 이 정찰풍선의 동선부터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풍선은 한국의 제주도를 지나 일본의 규슈, 시코쿠를 지나 태평양 쪽으로 건너 알래스카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알류산 열도 상공을 비행한 후 알래스카를 지나 캐나다 본토 미국의 몬테나 상공을 비행했는데요. 이 몬테나 상공을 비행하는 것을 여객기가 발견하면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몬테나주에는 미국의 ICBM인 미니트맨 3를 운용하는 말름스티로 공군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이 때문에 미 당국은 중국의 정찰풍선이 자국의 군사시설을 정찰하기 위해 보냈다고 판단하였고 주미 중국 대사를 초치하는 등 중국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찰풍선으로 인해서 미국인들의 분노는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 이게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중국이 뒤통수를 쳤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 비행체가 자국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당연히 이게 군사정찰용이 아니라 기상관측용 비행선인데 편서풍 때문에 표류하다 미국 연공에 진입했다며 조기 수습을 했습니다. 당장 미국과의 대미관계 개선이 이어지던 중에 일어난 일이라 당장 조기 수습을 해야 했죠. 하지만 기대와 달리 관계 개선의 기회를 삼으려던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 일정이 연기되었고요. 정찰 목적의 용도를 미국이 강하게 문제 삼으면서 중국의 상황이 상당히 난처해지게 되었죠. 당장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의 감시기구를 확신한다며 강하게 말했고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무책임한 행위이자 미국 주권의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공화당 조시 울린 상훈 의원은 중국의 정찰 풍선 문제를 상훈 국토안보위원회가 조사해야 한다며 위원장인 민주당 게리 피터스 상훈 의원에게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또 공화당 마저리 테일러 그린과 라이언칭크 하훈 의원 등 공화당 내 극우 성향의 강경파 의원들은 풍선을 격파할 것에 계속 요구했었습니다. 중국은 외교라인의 총동원에 미국 연공 침해 의도가 없었다면 불을 껐지만 미국과 서방세계의 공세에 몰리는 상황에 처해졌죠. 또 미국만 연공을 넘은 게 아니라 제주도 규슈 시코쿠 캐나다도 넘은 상황이라 중국의 상황이 상당히 난감해진 상황입니다. 캐나다는 중국 대사를 불러 항해했고요. 물론 이러한 공세가 처해진 것은 중국이 이러한 풍선을 보낸 것이 이번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 여름 일본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 6월에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에서는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하늘에 있다며 정체를 조회해달라는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하얀 구체 형상의 풍선이 센다이시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풍선은 바람을 타고 태평양 쪽을 서서히 이동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날씨가 좋아서 괴비행체를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이나 경찰, 자위대 등 일본의 정부기관에서는 모두 자기들이 쏘아올린 괴비행체가 아니라고 하고 심지어 일본 내 대학교에서도 자신들이 쏘아올린 괴비행체가 아니라고 하면서 미궁 속으로 빠진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발견된 풍선과 미국 상공에서 발견된 풍선의 모양이 일치한 겁니다. 즉 중국은 이러한 짓을 예전부터 꾸준히 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풍선의 항적이 한국의 제주도도 돌아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국도 이러한 풍선에 의해 정찰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풍선을 계속 관측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국 연공을 침범한 중국의 풍선을 전투기를 통해 격추시켰죠. 사운스켈롤라이나주 해변을 벗어나 대서양의 상공에 떠있던 중국 풍선을 격추시킨 것입니다. 미국은 F-22 전투기를 통하여 해안가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미사일로 기구를 파괴했는데요. 이때까지 격출하지 않은 이유는 잔해가 민간의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이유로 격출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육지를 벗어나니 격출한 것입니다. 격추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사운스켈롤라이나주 월밍턴 공항과 찰선 공항에는 비행기 이착륙이 금지됐고요. 격추 직후에는 미국 해군과 해안 경비대 함정들이 바다에 떨어진 잔해 수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오스틴 국방장관은 격추된 기구가 전략적 장소들에 대한 정찰목적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 기구가 IC 비행 경납고 150개가 있는 몬테나주 말런스트롱 공군기지 상공에도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미국의 무력을 사용해 민간 무인 비행선을 공격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과 항의를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은 검증을 거쳐 이 비행선이 민간용이고 불가능력으로 미국에 진입했으며 완전히 의외의 상황임을 이미 여러 차례 미국이 알렸다며 강하게 항의했죠. 중국은 미국이 무력을 동원해 가잉 반응을 보인 것은 국제관리를 엄중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보호할 것이라며 필요시 추가 대응 방침을 예고하기도 했죠. 미중 관계가 매우 악화되는 순간입니다. 물론 이 사건에 대해 의문이 드는 점도 있습니다. 풍선이나 열기구의 역사는 꽤나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군사용 정찰 풍선은 18세기 프랑스에서 처음 등장했고요. 1차 세계대전 때도 정찰 및 폭격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같이 첨단 군사위성 시대에 정찰기나 드론도 아닌 구닥다리 풍선이 군사정찰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죠. 통선은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기에 적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속도도 매우 느려서 쉽게 관측도 되고 구조상 자체 방어 장비를 갖추기에도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격추되기가 쉽다는 뜻입니다. 근데 왜 정찰위성과 첨단 항공기술까지 보유한 중국이 풍선을 미국 본토에 띄어 정찰을 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중국이 실수를 가장하여 미국의 방공능력을 시험하는 동시에 미국의 의중을 확인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을 정도로 이해가 안되는 상황인 것이죠. 또한 중국이 미국과의 대화를 통한 분위기 완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어찌됐건 현재 미중관계가 이러한 정찰풍선 사건으로 인해 크게 악화된 만큼 앞으로의 상황이 더 냉각될 전망입니다. 현재 풍선의 잔해를 미국이 가져가는 데 성공했으니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